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기타 금융 상품 살펴보겠습니다. 기타 금융 상품은요. 아주 중요한 상품도 있고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상품도 있고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해서 중요한 상품은 살펴보고 봐서 이렇게 중요도가 떨어지는 것은 그냥 큰 틀 위주로 살펴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일단 재산 형성 목적 금융 상품이 있는데 이게 나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좀 주의 있게 봐야 됩니다. ISA라고 그러죠. 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 있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보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저금리 저성장 시대에 개인의 종합적 자산관리를 통해 국민의 재산 증식을 지원하려는 취지로 도입된 절세계좌예요. 그래서 ISA의 특징을 보는데요. 1, 2, 3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1, 2, 3 이거는 잘 알아놔야지. 동그라미 1번. 한 계좌에 다양한 금융 상품을 담아서 운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2번. 일정기간 경과 후 여러 금융 상품 운용 결과로 발생한 이자와 손실을 통산한 다음에 순이익에다 동그라미. 순이익에다가 세금을 때려요. 그래서 순이익을 기준으로 세제 혜택이 부여돼요. 세 번째, 기존 소장펀드. 소장펀드가 이게 이제 소장펀드가 뒤에 이어져 나오는데 소득공제장기펀드라는 말이 준 말입니다. 소득공제장기펀드라고. 그래서 소장펀드나 재형저축보다 가입 자격이 낮아요. 좀 완화되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ISA의 유형 보면 ISA는 운용방식에 따라 일임형도 있고 신탁형도 있다. 이거 구분해야죠. 그래서 그 옆에 신탁형 ISA는 가입자가 ISA에 담을 금융 상품들을 직접 선택하고 투자규모를 결정하면 금융회사가 가입자의 지시대로 상품을 편입, 교체하고요. 금융회사가 가입자의 지시가 없으면 가입자의 계좌에 편입된 상품을 다른 상품으로 교체할 수 없어요. 이게 신탁형이에요. 그러니까 위임을 하되 가입자가 이렇게 지정해서 여기다 운용해 주세요라고 한다는 거죠. 운용해 주세요라고 하는 데만 운용해야 되고 임의대로 회사가 자기 마음대로 포트폴리오를 바꿀 수 없다는 겁니다. 그다음 고 밑에 줄에 보면 밑에 밑에 줄에 일임형 ISA 봅니다. 일임형 ISA는 금융회사가 가입자의 위험 성향과 자금 운용 목표를 고려하여 제시하는 모델 포트폴리오 중 하나를 선택하여 투자하는 방식이죠. 이건 1인 받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 밑으로 해가지고 다섯 번째 줄에 보면 참고로 1인 1계좌만 허용되므로 가입자는 신탁형, 1인형 중 하나만 가입 가능합니다. 두 개 다는 안 되고요. 넘어가시죠. 편입 금융상품 이런 거 됐고요. 다음 페이지 세제 혜택 보세요. ISA 가입 기간 중 계좌 내 모든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수익에서 손실을 뺀 순이익 기준이요. 순이익 동그라미 중요한 겁니다. 순이익 기준으로 가입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200에서 400만 원까지 비과세하고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순이익에 대해서는 저율로 분리과세합니다. 굉장히 세제 혜택이 괜찮은 거죠. 다음에 가입자별 세율 구분이 있는데 가입자마다 조금 달라요. 세율이. 참고로 보시고요. 가입 조건 보세요.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있는 근로자, 자영업자, 농업인으로서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건 근로자. 그러니까 월급 받는 사람, 월급쟁이만 가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자영업자도 가능하다. 그래서 월급 받는 분은 아니라 자영업자로 커피 사장님, 커피집 사장님, 통닭, 치킨집 사장님 다 가능하다. 그다음에 농업인도 가능하고요. 로서 직전 연도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의 경우에 누구나 가입 가능합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면 많은 겁니다. 2천만 원이면. 그러니까 이자나 배당만 가지고 2천만 원 번다라는 거죠. 그 이하면 가입이 가능하다. 직전 연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한다. 이 금융소득 종합과세자가, 과세 대상자가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초과한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당연히 제외되겠죠. 자, 다음에 납입 판도로 갑니다. 납입 판도는 연간 2천만 원씩 총 1억 원까지 납입 가능하고 소장펀드, 소득공제 장기펀드라고 하는 거 소장펀드 및 제형저축 가입자는 해당 가입 금액을 차감한 금액만큼 납입이 가능하다. 이거 체크해놓고요. 의무 가입 기간이 있어요.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한 의무 가입 기간은 가입자에 따라서 3년에서 5년이에요. 이렇게 알아놓고요. 나머지 됐고. 가입 자격 및 한도가 있는데 가입 자격 한도가 좀 세분화되어 있죠. 우리 표를 보면. 서민형이 있고 청년형, 자산형성형이 있고 일반형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서민형을 보면 총급여가 5천만 원. 그다음에 종합소득 금액은 3,500만 원 이하에요. 이거 숫자 바꿔서 낼 수 있어요. 총급여 5천만 원 연봉이요. 그다음에 종합소득세 낼 때 5월달에 종합소득세 자영업자들은 신고하잖아요. 이때 3,500만 원 이하의 사업자라 해야 된다. 의무 가입 기간 3년, 최대 가입 기간 5년, 그다음에 비과세 한도는 순이익 400만 원. 이렇게 알아놓으세요. 다음에 이제 소정펀드 봅니다. 소득공제 장기펀드.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가입 당시 직전 과세 년도의 총급여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여기다가 근로소득자에서 동그라미 하는데요. 이게 자영업자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자영업자는 안 됩니다. 지금 ISA는 자영업자도 가능하죠. 자영업자인데 종합소득 3,500만 원 이하 자영업자 가능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연봉, 그러니까 연총급여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만 가능해요. 소장펀드는. 그러니까 자영업자는 안 된다 하는 거 알아놓고요. 자, 밑에 다음 달락에 보면 나비 판도는 연간 600만 원이며 이 범위 내에서 가입금융회사와 가입금액을 약정할 수 있다는 거. 자, 그 밑으로 세 번째 줄에 보면 소득공제 받기 위해서는 최소 5년 이상 가입해야 돼요. 그리고 가입 후 최장 10년까지 소득공제 혜택 받을 수 있다는 거 알아놓고요. 다음 페이지에 두 번째 달락. 소장펀드와 재형저축을 비교하면 재형저축은 이자소득 등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는 반면 소장펀드는 나비급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상품이에요. 비과세냐 소득공제냐. 이 소득에서 빼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득공제냐 비과세냐. 이 차이가 있다. 자, 그러면 그 밑에 표에 소장펀드하고 재형저축 비교한 게 있죠. 재형저축은 우리 교재에 아주 정식으로 나오지도 않아요. 그 전에 있었는데 빠졌고 인기가 없어서 그런가 빠졌고 그냥 표로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소장펀드와 재형저축 비교해서 보면 도입 목적이라는 게 있죠. 가입 자격이 있죠. 가입 자격을 보면 재형저축은 근로자고 사업자, 자영업자 다 포함되는데 소장펀드는 근로소득점만 가능해요. 나비판도는 연간 600만 원이 소장펀드고 재형저축은 연간 1200만 원까지고요. 세제 혜택은 소득공제하고 비과세가 다르다 하는 거 알아놓으세요. 자, 소장펀드는 소득공제고 그 다음에 비과세, 재형저축은 비과세예요. 말 그대로. 자, 그 다음에 원금보장 여부 보면 소장펀드는 이건 비보장이죠. 펀드니까 보장이 안 돼요. 그런데 재형저축은 이거는 금융상품이에요. 재형저축은 일종의 적금 비슷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보장이 된다라는 거죠. 자, 다음에 이제 투자성 금융상품으로 특정금전신탁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여기서 신탁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앞시간에 잠깐 확인했는데 신탁이라는 개념을 다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신탁이라고 하는 거는 이건 뭐냐면 특별한 신임관계에 따라서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자기 재산을 맡긴 다음에 수탁자가 그거를 운용해서 얻은 수익을 다시 위탁자에게 돌려주거나 아니면 수익자에게 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위탁자는 고객이고 위탁자는 고객이고 수탁자는 대개 보면 이제 금융회사예요. 그래서 이제 위탁자가 고객이란 말이에요. 고객. 그다음에 수탁자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금융회사. 이때 위탁자가 이렇게 돈을 맡기면 금전신탁이라고 그래. 돈을 맡기면. 돈을 맡기면 금전신탁인데. 금전신탁인데. 자, 운용 지시를 해서 여기 여기 운용해 주세요. 그러면 특정금전신탁이에요. 운용 대상을 지시하면 위탁자인 고객이 여기다 운용해 주세요라고 지시하면 특정금전신탁이에요. 지시하지 않으면 불특정금전신탁인데 불특정금전신탁은 따로 다루지 않아요. 왜냐하면 불특정금전신탁이 바로 펀드입니다. 펀드가 사실은 일상적인 운용 지시를 받지 않고 운용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따로 다룰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특정금전신탁이라는 상품만 다루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특정금전신탁은 보세요. 두 번째 줄에 있는 게 나와요. 투자자가 신탁재산의 운용을 지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불특정금전신탁이라고 하며 신탁재산의 운용을 지정한 경우에 특정금전신탁이라고 해요. 그래서 특정금전신탁은 대표적으로 맞춤형 특정금전신탁과 분리과세 특정금전신탁 두 가지가 있다. 맞춤형이 있고 분리과세가 있다. 두 가지. 이거 알아 놓으세요. 불특정은 따로 안 다뤄요. 이거는 펀드예요. 그래서 맞춤형 특정금전신탁이 있는데 이런 거 그냥 읽어보세요. 이거는.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보면 분리과세 특정금전신탁이 있는데요. 이건 의의 정도는 읽어보셔야 돼요. 의의 보면 특정금전신탁 상품 중 발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기간이 10년 이상인 장기채에 투자하는 경우. 10년 이상이에요. 이 경우에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분리과세 신청할 수 있는 상품. 이렇게 돼 있는데 채권 같은 것은요. 채권 같은 거는요. 이걸 투자할 때 10년 이상 투자하잖아요. 10년 이상 투자하면 이거 분리과세 신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리과세 대상이 된다. 그래서 그런 거에 운영하면 분리과세 특정금전신탁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다음에 재산신탁이 있는데 여기 금전을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돈을 맡기는 게 아니라 재산. 각종의 재산을 맡기면 재산 종류가 엄청 많잖아요. 재산을 맡기면 재산신탁이에요. 그래서 이건 원리는 똑같아요. 그래서 재산신탁에 유가증권을 맡기면 유가증권신탁. 돈 받을 권리를 맡기면 금전채권신탁이라고 하는 거고 부동산을 맡기면 부동산신탁이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 부동산신탁은 여기 신탁이 좀 발달해 있죠. 부동산신탁은. 그래서 부동산신탁 중에 의의는 읽어보고 특징도 됐어요. 토지를 맡기면 토지신탁이에요. 토지를 개발한 다음에 그 수익을 다시 수익자에게 돌려주면 토지신탁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건물관리를 할 예를 들어서 건물주가 나이가 좀 연세가 높으셔서 건물관리 못하겠다 그러면 신탁회사에 넘겨요. 그러면 신탁회사가 대신 관리해주고 그 수익을 줘요. 그러면 이거 부동산관리신탁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부동산처분신탁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건 뭐예요. 회사가 망했어. 회사가 망해가지고 금방 이 건물을 팔면 이 재산을 매각을 하면 헐값에 매각할 것 같으니까 신탁회사에다가 넘기는 거예요. 그러면 신탁회사가 그걸 잘 적당한 시기에 운용하다가 팔아서 수익을 다시 돌려준 거 매각대금 같은 거 돌려주면 처분신탁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담보신탁은 대출을 그 신탁회사에 가서 내가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신탁 수익증권 하나 띄워주세요. 그러면 신탁회사에서 수익증권을 띄워주면 그 수익증권 가지고 은행 가서 대출을 받는 거예요. 이걸 담보신탁이라고 그래요. 대출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가 있다. 정도만 알아놓으시면 돼요. 자 다음에 이제 기타 상품으로 이런 게 중요해요. 자 양도성 예금증서 나옵니다. 양도성 예금증서 표지엄 발행엄 이 세 가지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양도성 예금증서를 영어로 CD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표지엄을 CB라고 그러거든요. 원래 커버드 본드라고 해서 CB라고 하는데 근데 이걸 CB라고 하면 표지엄을 CB라고 하면 다른 거하고 컨버터블 본드라고 커버드 본드라고 해서 CB라고 표현하면 CB가 또 다른 것도 있어요. CB가. 뭐냐면 컨버터블 본드라고 해서 이게 전환사체도 이거예요. 그래서 표지엄은 우리말로 표지엄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표기 안 하고 그래서 표지엄 있고 그 다음에 발행엄이라는 게 있어요. 발행엄. 이 세 가지를 비교하는 게 좀 중요한 편입니다. 그래서 양도성 예금증서 보면 양도성 예금증서가 CD예요. 영어로. 그래서 양도성 예금증서는 정기금의 양도성을 부여한 것으로 무기명 할인식으로 발행돼요. 이렇게 하는 거고 아예 할인해서 발행해요. 그리고 이건 실세금리 연동형 확정금리입니다. 실세금리와 연동돼 있다. 실세금리와 연동돼서 어떤 시점에 실세금리 딱 정려가지고 그걸 3개월 후에 줄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세금리 연동형 확정금리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특징을 보세요. 다음 페이지에. 중도해지 안 된다. 다만 유통시장을 통해서 매각해서 현금화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한테 팔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중도해지가 안 된다. 중도해지가 해지가 안 된다라는 거 알아놓으세요. 중도해지 안 되는데 이거 예금자보호 대가 안 될까? 예금자보호. 안 돼요. 예금자보호되는 상품이 아니죠. CD는. 다음에 표지원보호입니다. 금융기관이 기업으로부터 매입 또는 할인해서 보유하고 있는 상업어음이나 외상 매출 채권을 다시 여러 장으로 쪼개나 한 대 묶어서 액면 금액과 이자율을 새로 설정해서 발행하는 어음이에요. 금융기관이 자기 거래처 기업 고객한테 받은 어음 같은 것들을 받았잖아요. 그럼 그 어음을 섞어가지고 금융회사 이름으로 다시 발행하는 거. 표지어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쭉 밑으로 늘어가면 8번에 보면 예금보호 여부에서 예금자보호법이 이거 보호된다. 표지어음은 예금자보호가 된다 안 된다? 된다. 이런 거 체크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참고사항 보시면 두 번째 줄에 만기전 중도해지 불가능하나 배서의한 양도는 가능하며 할인 매출의 특성상 만기 후 경과기간에 대해서는 별도의 이자 없이 액면 금액만 지급하는 데 유해해야 합니다. 이건 다 중요한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중도해지가 불가능하다. 이것도 해지가 안 된다 하는 거 알아 놓고요. 그 다음에 발행어음 보겠습니다. 자 종금사나 증권금융회사가 영업자금 조달을 위해 자체 신용으로 용통어음 발행하여 일반 투자자에게 매출하는 형식의 금융상품으로 자기 발행어음 또는 자발어음 이렇게 얘기합니다. 발행어음은 종금사나 증권금융회사 특히 종금사 과거에 종금사가 자기네들이 영업자금을 위해서 자기네들 운용자금을 위해서 자기네들이 그냥 자기 이름으로 발행하는 어음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기업체가 발행하면 기업어음이라고 하는데 이걸 은행 종금사가 발행하면 발행어음이라고 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발행어음은 참고사항을 보시면 자 중도환매 가능하다 이런 말 나와요. 두 번째 줄에 중도환매된다 안 된다? 중도환매 중도해지나 마찬가지 환매된다 라는 거예요. 가능하다. 가능하나 일정 수준의 중도해지율이 적용된다. 어쨌든 해지율 적용하면 중도환매는 가능해요. 가능한데 기업어음에 비해서 수익률은 다소 낮으나 기업어음과 달리 예금자보호 대상이다. 자 예금자보호 된다 안 된다? 된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런 거 물어봐요. 자 CD 표지어음은 중도해지 안 돼요. 근데 발행어음은 중도해지가 된다. 중도환매나 해지나 뭐 같은 거죠. 그래서 된다라는 거고 자 CD는 예금자보호가 안 돼요. 그런데 표지어음하고 발행어음은 예금자보호가 된다. 라는 거 알아놓으세요. 자 그래서 그렇게 알아놓고요. 자 다음에 이제 CMA 봅니다. CMA CMA는 현금관리계좌 또는 어음관리계좌 이렇게 되게 합니다. 이게 이제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는 그만큼 흔하다. 중요하다. 이런 거예요. 자 CMA의 경우에 자 의의를 보세요. 종금사나 증권회사가 고객의 예탁금을 어음 등 국공채 등 단기 어음 및 국공채 등 단기금용 상품에 직접 투자해 운용한 후 그 수익을 고객에게 돌려주는 단기금용 상품입니다. 예탁금의 제한이 없고 수시입출금이 허용되면서도 실세금리 수준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래서 고객들 돈을 끌어들였는데 많이 썼다라는 거죠. 취급기간은 종금사하고 증권사 두 군데서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예금보호 여부를 보세요. 예금자보호법의 의거 보호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증권사는 안 되죠. 증권사의 경우 비보호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CMA는 종금사형 종금사에서 발행하는 거는 예금자보호가 돼요. 예금자보호가 되는데 증권사에서 발행하는 건 안 돼요. 증권사는 예금자보호가 안 된다는 거 이거 알아 놓으세요. 자 다음에 연금저축이 있는데 이거 좀 복잡하죠. 연금저축 연금저축의 취지는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쭉 한번 읽어보시는데 상품 특징 됐고 다음 페이지 보면 가입대상 보세요. 가입대상은 3번 만 18세 이상의 국내 거주자예요. 외국인은 안 돼요. 만 18세 이상이 돼야 돼요. 그리고 저축한도는 매월 만 원 이상 연간 1,800만 원 이내에서 여기서 자유롭게 정립이 가능하고 이건 전 금융기관 합산 금액이에요. 자 그 다음에요. 다음 페이지 보면 저축납입기간 보는데 정립기간하고 연금지급기간으로 구성돼 있어요. 이거 보세요. 자 이거 중요한 거예요. 저축기간 저축 또는 납입기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기간으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됐냐면 정립기간하고 연금지급기간으로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됐냐면 정립기간 정립기간하고 그 다음에 뭐냐면 연금지급기간 이 두 개가 저축기간이에요. 그런데 여기다 써놓으세요. 여기 빼놨는데 이거 중요한 거예요. 이 두 개를 합쳤을 때 10년 이상이래야 돼요. 10년 이상 이상이래야 된다는 거 좀 알아 놓으세요. 거기 책에다 써놓으세요. 그래서 가입기간은 전체 기간은 전체 납입기간 이걸 가입기간이라고 그러네. 가입기간 가입기간은 10년 이상이래야 돼요. 가입기간은 기본적으로 정립 돈을 따박따박 붓는 기간하고 그 돈을 받는 기간인데 정립기간하고 지급기간 합친 게 가입기간인데 이게 10년 이상이래야 된다. 그럼 적어도 정립기간은 얼마여야 된다. 기억에 보면 5년 이상 연단위로 해야 된다. 5년 이상이래야 된다. 연금지급은 연금지급기간 한돈에 인출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런데 이 두 개를 합쳤을 때 가입기간이 얼마여야 된다. 10년 이상이래야 된다. 이렇게 알아 놓으세요. 정립기간은 5년 이상이래야 돼요. 그럼 나머지는 지급기간 합쳐서 10년 이상이래야 돼요. 10년 이상이래야 돼요. 그 안을 놓고요. 그 다음에 연금수령주기 및 지급방식 보는데 수령주기는 월단위로 주는 게 원칙이고 지급방식은 정액식으로 지급하고 세금혜택 중요한데 세금우대 및 세액공제예요. 이거 세액공제예요. 세액공제. 연금과 관련되는 건 다 세액공제예요. 세액공제. 이렇게 알아 놓고 소득공제 이런 거 나오면 안 돼요. 소득공제 이렇게 나오면 안 돼요. 비과세 이것도 아니에요. 비과세 이것도 아니고 세액공제예요. 세액공제. 연금과 관련되는 건. 자 다음에 특별중도해지가 있어요. 특별히 중도 무슨 사유가 생겨서 중도해지할 수 있거든요. 이때는 해지가산세가 면제돼요. 기억에. 그러면 특별중도해지 사유도 중요하거든요. 이게 디귿에 있어요. 부득이한 사유로 특별지 해지하는 경우 기타소득세는 내야 되는데요. 그 부득이한 사유가 어떤 거냐.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천재지변,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결정 또는 파산. 그 다음에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연금저축 취급기간의 영업정지, 영업인가, 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 선고. 이럴 경우에는 특별중도해지 사유라고 봅니다. 특별중도해지 사유. 그래서 이런 것들은 특별중도해지 사유인데 여기서 그 전에 결혼 이런 거 나온 적이 있어요. 결혼. 여러분들 결혼한다고 해서 특별중도해지 사유가 되겠어요? 아니죠. 결혼 이런 거 나오면 안 돼요. 결혼한다고 해서 아우 나 결혼 때문에 연금 못 보여요. 이렇게 해지해 주세요. 이게 안 된다고요. 그런 거는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게 사망, 해외이주, 천재지변, 파산, 요양, 영업정지, 인가허가 취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해산 이런 경우에 이런 거는 어쩔 수 없잖아요. 수입이 끊겼으니까. 이때는 이제 연금 나 못하겠다 그래서 해지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예금 보호 여부는 금융기관별로 상이하다. 근데 연금은 이제 연금의 경우에는 보수적인 상품이니까 신탁이라고 찍힌 걸 제외하고는 웬만하면 예금자 보호가 되는데 그건 금융기관별로 상이해요. 좀 다르니까 한꺼번에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 알아놓고요. 자, 다음에 이제 주택연금이 있습니다. 주택연금. 이 주택연금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해 봐야 돼요. 주택연금은 이제 우리가 고령화 사회가 되다 보니까 노후 준비가 안 된 어르신들이 이 주택연금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이건 좀 중요한 상품이에요. 일종의 그냥 단순한 금융상품이라는 측면보다는 이게 이제 사회안전망과 관련돼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중요한 상품이다. 자, 일반적으로 이게 역모기지라고 그랬어요. 역모기지. 그 괄호 안에 보면 역모기지라고 그랬어요. 역모기지론 또는 역모기지 상품이라고 하는데 이때 여기서 모기지라는 말은 역은 인버스 또는 리버스라고 그러고 모기지 하면 이렇게 쓰는데요. 모기지라는 말은 이거는 이제 서양에서 서양식 대출을 서양식 부동산 담보대출을 모기지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그냥 주택담보대출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등치시켜서 얘기하는데 그냥 주택담보대출하고 모기지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결이 다른데 우리나라에서 그냥 같이 써버려요. 그래서 모기지가 그냥 주담대에요. 주택담보대출. 그냥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이렇게 싸잡아서 써버려요. 그런데 사실 모기지에 대한 얘기는 중세부터 쭉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건 할 말이 많은데 그냥 그런 정도만 알아놓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주담대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 집이 있다 그러면 집이 있다 그러면 집에다가 담보권 설정이죠. 담보권 설정하는데 이게 근저당권 저당권 저당권 설정하고 저당권 뭐 설정한 다음에 은행이 은행이 A라는 사람한테 이 집을 담보로 해서 저당권 설정한 다음에 이렇게 돈을 빌려주죠. 일반적인 모기지의 경우에. 그래서 목돈으로다가 이렇게 돈을 빌려줘. 목돈으로 돈을 빌려주면 이 사람이 뭐예요. 만기까지 어떻게 계속 갚아나가야지. 품돈으로 원리금을 이렇게 품돈으로 매달 이렇게 갚아나가는 형식. 이게 모기지예요. 그런데 역모기지는 여기 여기 붙었죠. 역. 여기 붙었기 때문에 이건 거꾸로예요. 어떻게 되느냐 하면 현금 흐름이 거꾸로야.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은행이 주택에다가 담보권 설정한 다음에 품돈으로 돈을 빌려줘. 매월. 매월 품돈으로 품돈으로 이걸 뭐냐 하면 월 지급. 매월 지급하는 거예요. 대출금을. 목돈으로 한꺼번에 주는 게 아니라 원칙적으로는 물론 일부는 목돈으로 한꺼번에 줄 수도 있어요. 그건 뭐 조건에 따라 달라요. 상품에 따라. 그런데 원칙은 그렇단 말이에요. 품돈으로 원로 이렇게 생활비조로 지급하고 이 두 분 중에 한 분 계약자가 뭐 만약에 계약 조건이 완성돼서 사망하셨다든가 뭐 만기가 됐다든가 그러면 이 집을 팔아서 한꺼번에 갚는 거예요. 목돈으로 돈을 상환하는 거예요. 이런 구조로 돼 있는 거예요. 이게 현금 흐름이 일반적인 모기지는 목돈으로 돈을 빌려준 다음에 품돈으로 받는 건데 영목이지로는 품돈으로 돈을 빌려준 다음에 목돈으로 갚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꾸로 돼 있다고요. 그래서 이걸 리버스 모기지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영목이지. 그래서 영목이지 상품을 영목이지 구조를 상품으로 만든 게 주택연금이에요.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주택연금 상품 하면 두 번째 줄 보세요. 영목이지로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나 특별한 소득원이 없는 고령자,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되는 상품으로 미국 등 여러 나라에서 이미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2007년 7월 1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래서 상품 특징은 됐고 대상을 보면 부부 모두가 만 60세 이상의 고령자라 해야 된다. 부부 모두예요. 그다음에 대상 주택은 9억 원 이하예요. 9억 원 이하. 9억 원 넘어가면 안 된다. 이거는 시가일 수도 있고 이건 바뀌어요. 바뀌는데 9억 원이라는 건 알아보세요. 시가일 수도 있고 아니면 세법에서 얘기하는 시가 표준액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그다음에 무슨 보통 국가에서 발표하는 과세 표준액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수 있다고요. 그러나 중요한 건 9억이라는 거예요. 9억. 9억 원 이하까지만 가능하다. 초과는 안 된다라는 걸 알아놓고요. 그다음에 지급금액이 있는데 지급금액은 주택가격과 가입시점에 따라 다르며 가입시점은 부부 중 나이가 적은 사람 기준으로 한다. 자 다음에 지급방식 됐고 대출금리는 cd금리 플러스 1.1이에요. cd금리 플러스 1.1이에요. 자 이 얘기는 뭐예요. 이게 변동금리라는 뜻이에요. 아니면 고정금리라는 뜻이에요. 변동금리라는 뜻입니다. 변동. 왜냐하면 cd금리는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변동금리라는 거예요. 고정금리로 대출해 주는 게 아니에요. 변동금리 상품이에요. 이거 알아놓고 나머지 취급기간 보증료 대출금 상환. 대출금 상환 꼭 알아놔야 돼요. 대출금 상환 보시면 표를 보세요. 나중에 상환 시점에 대출 잔액보다 주택가격이 비싸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어르신들이 대출 얼마 받으셨냐면 평생 돌아가실 때까지 2억을 받았다고 쳐요. 2억을 받았는데 집을 팔았는데 3억이야. 그러면 2억을 갚고도 1억 남죠. 1억 남는 건 상속인에게 줘요. 그래서 그거 보면 남는 부분은 채무자 상속인에게 돌려준다. 그런데 만약에 이분들이 오래 사셔가지고 3억을 대출 받았어. 3억을 대출 받으셨는데 집을 팔았는데 2억밖에 안 돼. 그럼 은행에서 집을 팔았는데도 처분했는데도 2억밖에 안 되면 1억을 못 갚잖아요. 그럼 1억을 상속인 아드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부모님이 많이 받으셨으니까 당신 대신 갚으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는다. 그래서 주택가격이 대출 잔액보다도 더 작으면 어떻게 돼요? 이럴 경우에는 부족한 부족분은 채무자에게 또는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오래 살수록 유리한 거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알아 놓으시고요. 세제 혜택은 됐고요. 다음에 금융상품과 세금과 관련되는 내용을 볼 건데 문제는 여러분들은 이 교재를 보시면 금융상품과 세금 해놓고 뭐 하여튼 많아요. 그래서 처음에 책을 넘겨서 보시면 ISA도 나오고 무슨 연금저축 나오고 퇴직연금 나오고 뭐 주택청약 종합저축이 나오고 저축성보험 나오고 뭐 하여튼 엄청 많죠. 이 표를 보면 머리가 짖근짖근합니다. 그래서 이 표에 있는 세부적인 깨알같은 글씨에서 만약에 시험에 낸다. 그러면 맞출 사람이 없죠.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시험에서는 이렇게까지 깊이 있게 안 내는 경우에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실 건 그냥 절세금융상품이라는 부분에서 표만 보세요. 표만 보시면 앞부분에 우리 이제 금융상품의 세금에서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절세금융상품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절세금융상품의 표에 보시면 지금 ISA부터 비과세,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 연금저축, 퇴직연금, 주택청약종합저축, 저축성보험, 저축성보험 쭉 나오고 비과세종합저축, 조합출자금, 조합예탁금, 노후가목돈마련저축 이렇게 있는데 이건 시간이 많이 나면 뒤에 있는 표까지 다 보시면서 하시면 되지만 아마 거기까지 시간이 많이 남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핵심적인 걸 보시면 되는데 절세유형을 보시면 일반적으로 비과세가 가장 많고 세액공제라는 말이 나와요. 세액공제. 절세유형에 보시면 그 표에. 그러면 세액공제가 관련되는 거 딱 보시면 전부 다 연금자 들어가죠. 그래서 연금 관련된 건 다 세액공제야. 제가 여기다 썼는데 연금. 연금 관련된 건 세액공제라고요. 그래서 연금 관련된 건 다 세액공제다. 이렇게 알아보세요. 연금에 관련되는 상품은 연금 관련 상품은 다 세액공제다. 소득공제도 아니고 비과세도 아닙니다. 세액공제다. 이렇게 안아놓고 그다음에 소득공제를 보세요. 소득공제를 보시면 주택청약종합저축 있죠. 종합저축. 청약종합저축. 종합저축이 있는데 요건 뭐다? 요건 소득공제 상품이다. 소득공제 상품이다. 라는 거 알아보시면 되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언뜻 생각하면 어? 소득공제? 그러면 종합저축만 있나? 아니요. 우리가 소장펀드라는 거 했죠. 소장펀드가 소득공제 장기펀드 아니에요. 그래서 소장펀드는 여기 표에 반영은 안 됐지만 소득공제죠. 그래서 소득공제 장기펀드라고요. 소장펀드도 당연히 소장펀드가 소득공제 장기펀드니까 그건 소득공제죠. 아주 제목 안에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나머지 쭉 비과세다가 마지막에 세금 우대 상품이 있죠. 조합예탁금. 조합예탁금은 예탁금은 요건 뭐다? 세금 우대 상품이다. 세금 우대 상품이다. 그리고 나머지는 싹 다 비과세다. 요렇게 해서 그냥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깊이 들어가면 한이 없어요. 금액까지 다 외우라고. 그리고 일몰제도도 있기 때문에 시안까지 하고 그러면 정신이 하나도 없고 실질으로는 나중에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렇게만 알아놓으셔도 문제 푸는 데 큰 지장은 없다. 하는 거. 요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문제의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지면 저기 깊이 있는 외지인데에서도 막 출제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경우는 별로 없다. 우리는 이제 출제의 개연성을 따져가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게 간혹 있다 하더라도 그게 많지 않아요. 그런 경우는. 자 그래서 요렇게 해서 그 표를 보면서 정리를 해놓으시면 돼요. 한 번씩 쭉쭉 왔다 갔다 하면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뒤에 있는 것까지 다 넘겨보세요. 넘기시고 자 우리 이거 뭘로 보느냐 예금 보험 제도로 갑니다. 자 예금 보험 제도는 간단하게 비교적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는데요. 자 기본적으로 여기다 쏘어놓죠. 예금 보험 제도에서 지금은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어요. 일단 예금 보험 제도 보면 예금 보험 제도 예금자 보호 제도에요. 한마디로 예금자 보호 제도 예금 보험 제도는 예금자 보호 제도인데 여기 예금 보험 공사에 가입을 해서 보험료를 내면 나중에 금융회사가 만약에 무슨 파산하거나 이랬을 때 그 금융회사 예금을 맡긴 사람한테 예금 보험 공사가 이렇게 보험금을 주는 거예요.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전부 보상해주는 거 아니고 부분 보호해줘요. 내가 금융회사에 맡긴 돈을 전부 전액 보장해주는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만 보호해주는데 이때 부보금융이라고 해서 예금 보험 공사에 가입해야 되는 가입금융기관 뭔지 알아야 돼요. 가입해야 되는 금융기관이 있는데 금융회사 가입금융회사는 종류가 은행이에요. 그 다음에 증권이에요. 증권은 우리 교재에서는 투자 매매업자 또는 투자 중개업자라고 나와요. 투자 매매업자 또는 투자 중개업자가 증권회사예요.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보험회사예요. 그 다음에 상호저축은행이야. 그 다음에 종금사예요. 종합금융사. 종금사. 이렇게 해서 다섯 종류가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어요. 여기 가입해야 돼요. 그러면 은행이나 증권이나 보험이나 상호저축은행이나 종금사는 가입을 해가지고 보험료를 내야 돼요. 그럼 이게 회사가 망하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가입되어 있는 거기에 금융회사에 통장 있는 사람한테 보호를 해주는데 전액보호가 아니에요. 보장금액은 예금 전액을 보호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원금과 소정이자 소정이자 포함해서 이걸 포함해서 5천만 원까지예요. 최고 5천만 원까지만 보호되는데 이때 보호되는 건 전 금융기관 한 금융기관에 한 계좌만 1인만 보호해줘요. 한 사람만. 그래서 금융기관 금융기관 하나당 한 사람만 보호해줘요. 한 사람만 보호해줘요. 그러니까 한 은행에서 여러 통장이 있다고 해서 여러 통장마다 5천만 원씩 보호해주는 게 아니라 한 사람당 5천만 원. 이렇게 하는 거예요. 1인이 보호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한 계좌당 보호가 아니에요. 내가 이게 보통예금에도 있고 MMF에도 있고 여기도 있다 뭐 이렇게 있다 그러면 그거 계좌당 보호해주는 게 아니고 한 사람한테 보호해주는 거예요. 이건 법인을 포함해요. 법인 포함해서 한 사람만 1인당 금융기관 하나당 1인이 보호받을 수 있는 금액이 5천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런 거 알아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거 알아 놓고 선생님 그러면 은행 증권 보험 상호주축이나 종금사 아닌 데는 어떻게 하죠? 새말금고 뭐 이런 데 이런 데는요. 자체 기금을 정립해서 보호해줍니다. 예금보험공사를 통해서가 아니라 자체 기금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하고요. 그러면 보호상품은 뭐가 있을까요? 보호상품 보호상품은 원칙적으로 뭐예요? 원칙으로 원칙은 뭐냐? 예금이잖아요. 예금보험제도 예금상품은 보호가 되는 거야. 예금상품이 보호가 되는데 기타 다른 것도 있다. 기타도 있어. 기타도 있는데 예금이 아닌 다른 거 좀 헷갈린 게 뭐냐? 이거 이제 알아보시자고요. 기본적으로 뭐가 조금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되냐면 이렇게 합시다. 쓰 아 이거 옛날 방식인데 쓰레기 발표 MCM 이렇게 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발 사람 발이 제일 아래잖아. 발에서부터 C의 중간까지 C의 중간까지는 예금자보호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잘 나오는 걸로 위주로 한 거예요. C는 뭐냐? CD예요. 양도성 예금주소. R은 RP예요. 그리고 기는 기업어음이에요. 그 다음에 이건 발행어음 발행어음 그 다음에 표지어음 조금 전에 했는데 그 다음에 MM 이거 잘 봐야 돼요. MMDA예요. 앞에 있는 게 이건 CMA예요. 이건 MMF예요. MMF는 어떤 경우라도 예금자보호 안 돼요. 그래서 CD, RP, 기업어음, MMF 이런 거는 예금자보호 안 됩니다. 그런데 발행어음, 표지어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MMDA 그 다음에 CMA는 절반만 있어요. 절반만 예금자보호가 되는데 CMA는 조금 전에 했지만 CMA는 종금사 거는 돼요. 종금사 CMA는 예금자보호 되는데 증권사는 안 되기 때문에 반만 걸친 거예요. 증권사는 예금자보호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금자보호가 되는 건 여기서부터 CMA 반까지 종금사 CMA까지만 이것만 예금자보호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는 아닌데 헷갈려서 이런 거 헷갈리는 것만 뽑아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놓고 여기다 추가적으로 추가적으로 여러분들 ELD라는 상품이 있는데 이거 예금자보호 돼요. 예금자보호 그 다음에 외화예금도 돼요. 외화예금은 하지 맙시다. 이거 뭐 명단에만 있고 뭐 우리 언급도 별로 안 되니까 그래서 이 ELD는 이거 된다. 된다. 그리고 연금 상품 있죠. 연금 연금 상품도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제 금융기관마다 상해하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 건 좀 추위해서 보시고요. 자 그러면 이러면 사실 끝난 거예요. 그러면 예금보험 제도 한번 보세요. 예금보험 제도 보면 금융기관의 예금의 금융기관이 예금의 지급 정지 영업 인허가의 취소 해산 또는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 예금 해당 예금자는 물론 전체 금융제도의 안정성도 큰 타격을 입게 된다.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기관 예금을 정부가 일정한 범위 내에서 보장해 주는 게 예금 보험 제도예요. 자 그리고 예금자 보호법에 의한 예금 보험 제도에서 보호 대상 금융기관 즉 꼭 가입해야 되는 금융기관 보면 첫 번째가 은행입니다. 본문 보세요. 은행. 첫 번째. 그 다음에 금융태출의 투자 매매업 투자 중개업으로 인가를 받은 투자 매매업자 및 투자 중개업자. 여러분들 투자 매매업자 투자 중개업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증권사라고 그랬죠. 증권사 대표적이고요. 그 다음에 보험회사. 그 다음에 뭐예요. 종금사. 그 다음에 상호저축은행.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단락. 농수협 지역조합은 예금 보험 가입 금융기관 아니에요. 각 중앙회가 자체적으로 설치 운영하는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해서 예금자 보호하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정립해서 보호하는 거예요. 그거 알아놓고요. 보호대상 금융상품은 첫 번째 줄에 예금만 해당되는 거예요. 원칙이. 예금만 되는 거예요. 원칙이. 예금자 보호니까. 그런데 그거 이외에도 다른 것도 있는데 거기 옆에 다음 페이지 표 보시면 아주 복잡해요. 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표를 보시는데 비보호 대상을 한번 보세요. 비보호. 보호가 안 되는 거. CDRP 안 되죠. 그렇죠. 비보호 대상이 은행 상품 중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MMF 등. MMF 안 되죠. 그 다음에 청약저축. 청약종합저축 이거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으로 쭉 내려와서 보험회사 보세요. 법인 보험 계약이나 보증보험 계약이나 재보험 계약 같은 건 안 돼요. 보증보험 내가 보증보험 들었어. 그거 보호 안 된다고. 그건 예금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변혁보험 계약 중에 주계약 같은 건 안 된다. 뭐 이런 것들이 특징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 위주로 보는데 시험에서 주로 이런 거를 많이 내니까 이런 거는 알아놓으셔야 돼요. 자 다음에 예금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이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1인당 최고 5천만 원까지 보장이 된단 말이에요. 보호가. 그러면 그 경우가 어떤 거냐. 1번 보세요. 예금 지급이 정지된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금융회사가 인가 취소나 해산 파산된 경우. 그 다음에 계약 이전의 경우. 금융기관이 합병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예금자 보호금이 5천만 원까지 지급이 된다는 거예요. 그 사유를 얘기하는 거고. 보호한도를 보세요. 보호한도를 보면 두 번째 줄에 예금의 전액을 보호하지 않고 일정액만 보호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부분 보험 제도예요. 전액 보호가 아니에요. 얼마까지냐. 그 밑에 두 번째 줄에 원금과 소정이자. 원금과 소정이자라고 돼 있어요. 이거 약정이자라고 바꾸면 안 돼요. 약정이자 아니에요. 이자 다 주는 거 아니에요. 소정이자. 소정이자 포함하여 1인당 최고 5천만 원까지. 예금을 보장받게 되고요. 그 밑에 밑에 달라고 보면 앞에서 설명한 보호금액 5천만 원은 예금의 종류별 또는 지점별 보호금액이 아니라 동일한 금융기관 내에서 하나의 금융기관 하나. 동일한 금융기관 하나당. 예금자 한 사람이 보호받을 수 있는 총금액이다. 이거 알아놓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예금자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 기관의 예금자 보호는 별도 기금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호금융이라든지 다음에 가시면 세마을금고,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이런 거는 전부 다 별도 기금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알아놓으세요. 그러면 예금보험 제도도 끝났습니다. 이제 문제를 풀어보는데 문제는 전부 다 암기라고 했잖아요. 본질적으로 이 영역이 암기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빨리 보고 끝내겠습니다. 자, 실전 예상 문제 1번 보세요. 다음 금융상품 중 가입지 확정된 실세금리 보장받는 상품 아닌 거. 이거 CMA입니다. CMA는 이건 확정된 금액이 아니에요. 운용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고객한테 주는 돈이 달라져요. 수익이.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예요? 운용 실적에 따라 달라져요. 4번이 답이고. 2번 보세요. 다음 중 개인연금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인데요. 자, 이거 2번입니다. 2번 보시면 가입자가 퇴직할 경우 중도 해지하면 소득공제부는 추징당한다. 이렇게 되는데 중도 해지 사유 자체가 아니죠. 퇴직은. 여러분들 특별 중도 해지 사유에서 보면 해산, 파산, 사망 뭐 이런 거예요. 이런 건데 퇴직. 직장 퇴직했다고 해서 나 해지할래요.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퇴직은 특별 중도 해지 사유 자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2번이 답이고 나머지는 그냥 읽어보시고요. 3번, 다음 중 연금저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건데요. 이거 4번이 답입니다. 가입기간은 5년 이상이 아니라 10년이라고 했어요. 가입기간은. 그래서 정립기간하고 지급기간 더해서 가입기간인데 가입기간은 10년 이상이라고 제가 칠판에서 썼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수익증권의 구조 중에서 위탁자의 지시에 따라 유가증권 매매에 따른 대금 및 증권의 결제 등 유가증권의 보관과 관리를 담당하는 자는 뭐예요. 수탁자죠. 수탁자. 그래서 1번이 답이고요. 5번 보세요. 다음 중 투자회사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인데요. 투자회사가 회사형이라고 돼 있죠. 그런데 2번에 보면 발행증권은 수익증권이다. 이게 말이 안 되죠. 투자회사잖아요. 회사가 발행하는 건 주식입니다. 수익증권이 아니라 주식이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2번이 답이고요. 6번, 다음 중 예금보호 대상 제외 상품에 해당하는 것. 이렇게 돼 있는데 3번이죠. 보증보험 계약, 보증보험 이런 거는 예금자보호가 안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런 거 좀 주의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쭉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요. 7번, 다음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분리과세 대상인 장기채권 및 장기저축 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인데요. 2번 보세요. 채권의 경우 구입일로부터 최종 상환일까지 기간이 5년 이상이 아니에요. 10년 이상일 때. 10년 이상일 때 분리과세 대상입니다. 그것도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8번 보세요. 다음 중 주식형 펀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인데요. 1번이죠. 자산총액의 60% 이상을 주식이나 주식 관련 상품으로 운용하는 거예요. 60% 이상. 그래서 1번이 답입니다. 그래서 우리 문제 모두 풀었고요.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금융 상품에 대한 이해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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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